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두 아기가 리브가의 뱃속에 썼어요.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두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두 아이의 자손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아 애서라고 지었어요. 동생은 애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도 맺으셨어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흐른 후 이삭의 아들 애서와 야곱은 크게 다투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 애서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죠. 야곱은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야곱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내가 잠들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손자인 야곱과도 맺으셨어요.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져 동선 안목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다. 참으로 놀라운 곳이구나. 다음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잔 돌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이어졌어요. 이 계획은 리브가와 이삭, 야곱을 거쳐 한나라 전체로 이어졌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구속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